토로 이모아는 미국의 가수이자 프로듀서이다. 그의 음악 스타일은 그가 음악을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많이 바뀌었지만 그의 음악 장르는 주로 칠에이브로 구분된다. 그의 스테이지 이름은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로 쓰여졌으며 뜻은 각각 스페인어로 황소 라는 의미를 가진 토로와 프랑스어로 나 라는 의미를 가진 모이로 이루어져 있다. 토로 이모아는 1986년 11월 7일 차직 브래들리 번딕 라는 이름으로 필리핀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콜롬비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리치뷰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3명이 학교 친구들과 인디락밴드 더 헤이스트 앤드 더 어컴플리스를 결성했다. 2009년 봄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 학사 학위를 따면서 졸업한다. 학교를 다니면서 그는 칠에이브 뮤지션인 워시드 아웃과 친분을 쌓기도 한다. 2009년 중반 토로 이모아는 칼파크 레코드와 계약을 맺으며 2010년 1월 그의 첫 앨범 코저즈를 발매한다. 그 후 2011년 2월 22일 그는 그의 두 번째 앨범 언더너스 더 파인 을 발표한다. 2011년 12월 그는 카리브와 함께 영국의 atp 페스티벌에서 같이 공연하게 된다. 2012년 9월 13일 그는 ep 앨범 프리킹 아웃을 발표한다. 토로 이모아는 웹사이트 시네마에서 한 인터뷰에서 그는 그가 자신의 음악은 칠에이브 벗어났다고 말했다. 나는 그냥 그런 스타일의 음악이 좋아요. 그리고 나는 워시드 아웃 그리고 네온 인디안 등 나는 아직도 그들 위 빅팬이에요. 하지만 제 생각에 칠에이브는 잠깐 동안 동시적으로 유행했던 타이틀인 것 같아요. 2013년 1월 토로 이모아는 세 번째 스튜디오 앨범 anything in return을 발표한다. 그는 이 앨범을 뭐랄까 이 앨범은 약간 90년대 댄스믹스 사운드가 들어있는 앨범이에요. 그의 말에 따르면 앨범은 확실히 하우스 딥하우스 나투스텝 장르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코즈스에서 만들었던 음악 사운드들을 다시 더 좋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2013년 5월 27일 그는 유럽에서부터 북미까지의 투어를 시작한다. 이 투어는 조지아주 워싱턴주에서 시작해 11월 10일 벤쿠버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끝날 예정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